짱 보러 왔습니당 비싸다 원래 좀 비싸 샐러드랑 흑임자 소스 사러 갈까? 어 그럼 그거 하자 그게 좋은 건가? 그니까 나 어제 밤부터 타코야키 먹고 싶었거든 맛있다 맛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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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카페인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3 아 아 아 아 뭔가가 나네? 모델하우스도 있네 아하하하 뭔가 모델하우스인데? 아는 뭐 이런거 생각나. 오늘의 주인공은 1시간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다가오는 중 이곳은 또는 3시간 동안 다가오는 중 또는 3시간 동안 다가오는 중 또는 3시간 동안 다가오는 중 그리고 또는 4시간 동안 다가오는 중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는 배가 더 나온다. 대박. 이제 퇴교해야겠다. 행복한 일들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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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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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애기 거라서 이런 책도 귀엽다. 안녕. 안녕. 필요하나 이거. 근데 베네 쩌구리 진짜 살 필요 없다더니. 진짜 살 필요가 없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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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곳에 Dot Oftamites hot 어hhh? 오늘 복숭아 향이 너무 좋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? 오늘 복숭아 향이 너무 좋다 팽이버섯 아이유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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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마늘 고추는 고등학생활 고추는 중 고추에 구워줍니다 양념을 넣어주세요 잘 익힌 계란 간장 참기름 간장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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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으라고 헹굴을 줄거예요 frequent도 끓인걸로 먹으니까 그래도 움직여요 그렇다고 한 번 줄 알았는데 굳은 고추를 넣는 거라 밀가루 계란 설탕 설탕 다진마늘 설탕 설탕 반죽을 다 넣을게요 일단 볶음밥을 먹어볼게요 뼈를 넣어서 잘 섞여주게 해요 이 단무지의 뼈를 넣었어요 뼈를 넣는다 에어컨 뼈를 넣어서 뼈를 넣어준다 뼈를 넣어준다 뼈를 넣어준다 피콘이 아시아 그리고 으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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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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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마늘 두개 졸지 깐장 계란 계란 오늘 목요일 진짜 귀엽다 나 국수 먹고 싶었는데 국수가 어디 있는데? 잔치국수 이거 뭐 맛있다고 하더라고 맛있겠다 안 터쳤다 완전 돼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짠 짠 뭐 만들고 있어 영상 어 네 우리 부산 가서 계획히고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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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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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부푸도 진짜 많아 진짜 예쁘다 진짜 많아 여기 돌자치네 여기 너무 예쁘다 축하해 축하해 얘도 2월 11일에 태목 태목 태목이 뭐였냐면 나 태목했어 내가 언제 썼냐면 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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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칼로 밀지 말고 그러니 태목 공개 태목 태목 다 태목 진짜 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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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여기는 음성이 좋으시네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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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? 어 완전 철저한 계획 진짠한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근데 그치? 그니까 이 소리가 좀 걸리는데 아까 아.. 물을 한 뒤 수산에 가길 바랍니다 헤헷 담아 유치 오징어 물 오징어 고구마 음.. 근사한 아침이군요 어? 그러네. 뽀금이가 좋긴 하다. 나는 뽀금이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우리 유정이를 위해서 해준다. 나는 또 뽀금이를 위해서 먹는다. 요렇게 많았잖아. 나는 다섯 줄 알게 남으신다. 이거 지금 입을 수 있긴 있는데 그거 갖고 가라고. 한 번밖에 안 입었다. 60 사이즈거든? 그래서 네가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라고. 진짜 얼마 안 입혀서 진짜 깨끗하다. 한 번 더. 계절이 우리가 똑같잖아. 저렇게 씁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도와도 주먹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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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계란 먼저 먹고 먹어야 되는데요. 잘 먹겠습니다. 짠. 팍. 할 거 같아. 근데 내가 다 먹어버리려고. 보리라. 밥 똑같이. 쇠. 소금 스테이크. 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. 췌. 이렇게 aussie. 오, 카키에. 여기저기. 아, 여기 여기 여기. 진맛 스테이크 초쭈하고 괜찮을까요? 그릇이 뜨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유정이 내 마음에 안심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유정이 내 마음에 안심쳐 예쁘다 버버버가 진짜 작다 근데 너무 달지 않아? 어 너무 감사해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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